안녕하세요. 섹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오늘은 장인영 섹소폰 레벨북 교재 레벨 1 세번째 레슨 영상이에요. 오른손 핑거링 연습하기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왼손으로만 할 수 있는 운지 연습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오른손으로 연습할 수 있는 운지까지 포함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음역의 레인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낮은 도 그리고 낮은 레는 소리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요. 레의 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악기의 가장 낮은 음역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낮은 음역대의 음정을 집중하셔서 연습을 하시게 되다 보면 중음역까지도 소리가 잘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의 도는 운지 연습에 집중하셔서 연습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게 레의 도의 소리를 내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는 위치가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우스피스를 3분의 1 지점만 물으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앞으로 나오면서 피치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적으로는 3분의 1 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지 연습을 기반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른손 운지 연습하실 때는요. 이전에 바른 색소폰 자세 연습하실 때도 나왔겠지만 오른손 엄지 있죠? 이 엄지가 최고 이 엄지 이 자세로 여기 보시면 거리 있는 상태에서 살짝 살짝 거리 있는 상태에서 살짝 받쳐주시고 밀어주신다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좋아요. 받쳐서 밀어주시고 다른 오른손들도 이대로 감싸주신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커피잔을 들듯이 혹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컵을 들듯이 이렇게 편하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왼손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약지 중지가 나오기 하는데 약지 중지만으로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여기가 아프실 수 있어요. 색소폰 바른 자세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한번 이해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 손목 오른손 손목을 최대한 주의하시고요. 오른쪽 엄지 내로 구둡, 길게 밀어준다라는 상태에서 솔 한번 우리가 불어볼게요. 이전에서 배웠죠? 왼손 솔 세 개 다 누른 게 솔이었어요. 1, 2, 3 이 상태에서 파, 미, 레, 도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두 개 같이 해서 연습을 하실 텐데요. 오른손 핑거링 파, 미, 레, 도 도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손목의 각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이 올라가거나 파만 누른다거나 이 레만 누른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절대 도는 누를 수가 없죠. 그래서 도는 소리를 내기 굉장히 어렵면서 까다로운 데도 제가 초보 단계에 넣어놓은 이유가 운지를 잡는 도를 잡을 수 있는 운지 모양이 색소폰 불기에 가장 적합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꼭 도는 운지를 제대로 정확히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도를 운지를 누를 수 있는 도를 항상 잘 누를 수 있는 손목과 손가락 모양을 이해해 주신 다음에 연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정말로 손목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세 개, 왼손 세 개 다 누른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트 모양 약간 비슷하게요. 이게 받쳐주면서 여기 바로 맞은 편에 파 눌러주시면 파 그러니까 F 개 이름으로 파 오선지 첫 번째 칸에 나오는 파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그렇죠? 이거를 총 몇 번이요? 네 번. 일곱 박 동안 네 번 한번 부러볼게요. 원, 투, 쓰리 그렇죠? 이 음정 기억하셨다면 음지 하나 더 추가해볼게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같이 눌러주시면 파 누른 상태에서 위에 시, 라, 솔 다 누르고 파 누른 상태에서 운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운지 하나만 더 추가하게 되시면요. 오선지 제일 아래 줄이죠? 첫 번째 줄에 걸려있는 이 미입니다. 제가 한번 소리 내볼게요. 원, 투, 쓰리 그렇죠? 이거 같이 레에도 한번 해볼게요. 레! 그래서 세 개 버튼 누르고 위에 세 개 누르고 두 개 누른 상태에서 레 하나만 더 추가해주시면 돼요. 네 번째 약지 손가락 하나 더 추가해서 레! 소리 한번 해볼게요. 새끼 손가락 마지막에 잘 누를 수 있는 모양이 색소폰을 불기 적합한 운지 모양이라고 했어요. 도 해볼게요. 이렇게 손목이 꺾여서 도가 잘 안 닿죠? 그럼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에요. 도, 운지 모양에 집중하시고 손가락 모양에 집중하시고 소리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운지 모양에 더 집중하셔서 연습해주세요. 길게 소리 한번 내보면요. 그렇죠? 이게 도 소리입니다. 그러면 연습 5번에 뚜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습 5번에서는요. 2분 운표 이전에 1번하고 3번 연습 같이 2분 운표부터 연습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솔 둘, 파 둘, 미 둘, 솔, 파 둘, 미 둘, 레 둘, 도 이렇게요. 제가 연습해볼게요. 원, 투, 하나 그렇죠. 그래서 솔, 파, 미, 레, 도에서 운지를 하나씩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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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추가해주고 떼어주는 모션 손가락 동작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익숙해지셨다면은요. 이전과 같이 4분 운표, 박자표로 연습을 해볼 텐데요. 도, 시, 도, 시, 라, 솔, 라, 솔 앞에 한마디, 두마디는요. 왼손 연습이에요. 그리고 파미, 파미는 오른손 연습이죠. 파, 솔, 라까지 4분 운표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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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바로 손가락이 교차될 수 있고 눌러질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 둘 어떤가요? 도를 누르지 않더라도요. 손가락 모양은 언제든지 도를 누를 수 있는 손 운지모양으로 유지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분 운표로 음정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연습까지 해주셨다면요. 저희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운지들은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C메이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다, 장, 쪼, 더 흔히 말하는 개이름의 도레미파솔라, 시도토시라솔파미레도 이 순서대로 한번 불어볼 거예요.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연습 7번입니다. 원, 하나, 넌. 그렇죠. 한번 올라와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저희는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배웠는데요. 운지, 손 모양에 집중하시고요. 음정에 집중해주시고요. 너무 낮은 레, 도는 음정이 잘 안 나신다면 마우스피스를 더 앞으로 물지 마세요. 물지 마시고 최대한 호흡으로 더 따뜻하게 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호흡으로 음정 컨트롤 연습하는 거를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 모양 움직이지 마시고요. 음지 연습, 그리고 손가락 잡는 모양을 집중하셔가지고 낮은 도부터 가운데 도까지, 가운데 도부터 낮은 도까지 순서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해주시고요. 여기에 연습 하나 더 추가하면요. 그 전에 우리가 넥과 마우스피스만 가지고 연습을 했던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한 음을 길게 불어줄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이전에는 3번, 4번 반복했다면요. 3번, 4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음을 길게 불어주는 거에 집중하셔가지고요. 그 음이 어떤 음인지, 음정의 높이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면서 길게 불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초보자용 롱톤 영상 남겨둘 테니까요. 연습 1, 2, 3, 4, 5, 6, 7 다 연습하시고요. 롱톤도 길게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 뵐게요.